그리고 봉인에 관한 문제가 좀 큰데요. 봉인을 이때까지 모든 재검표는 봉인을 했을 때 사진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보는 거하고 그것도 사진 다 찍죠. 그거를 봉인하기 전과 현재의 사진을 비교를 했습니다. 계속 비교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못했습니다. 안 했다고 해야 될지 못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을 준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소송인단이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게 소통이라든지 준비가 원활하지 않은 그런 게 있었나 본데 제가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를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또 제가 변호사님들 중에서 일부 변호사들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데 이건 전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추가적인 통과리에 대한 의혹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아주 당당하게 1년 전에 넣었던 투표제라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다. 이거는 누구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크게 지금 약간 큰 구멍이 뚫린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슈아 님이 말씀하시기에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번에 오산시 재검표가 있고 난 다음에 시청자들이 남긴 의견 가운데 아니 그 투표지 봉인이 다 됐을 건데 그걸 추측한다 정도가 아니고 봉인을 비교를 위해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번에 3차 재검표에서도 그런 서울 영등폴 같은 경우도 투표한 보관 장소의 문 부분에 대한 봉인지 문제가 크게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입원도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구심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투표지 정리 보관 봉투가 이렇게 완전히 새것으로 갈아질 정도 되면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에 대한 교체 여부 같은 거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다 이야기시죠? 네. 제가 아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일부 설명을 드리면 이때까지 참관자들은 문 봉인 그리고 그 위에 보관되어 있는 봉인 상태를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얘기 들으니까 참관자가 굳이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그런 법은 없다고 얘기해서 3명만 나오라고 했는데 변호사분들이 이미 3명이 갔는데 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쫓아내면 쫓아내는 대로 일단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는데 어떤 진행 절차였냐면 봉인된 상태를 문 봉인된 상태를 보여주고 그리고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 봉투도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 봉투 안에 열쇠, 문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장 찍힌 상태를 지금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 변호사가 봉인된 상태를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런데 찍는 것보다 찍는 것도 중요한데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가져와서 예전에 찍었던 사진은 원고측 변호사가 찍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촬영을 해서 촬영했던 것을 가져와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원고측이 확인해봐라 라고 했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사진이 없는 거냐 어떻게 비교를 하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서에 찍혔던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예전에 봉인을 했을 때 썼던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비교 측이죠. 네. 법원 측인데요. 법원 측에서 이걸 가져왔는데 우리한테 일단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보여주지도 않았고 요거랑 비교하면 되겠네요. 라고 해놓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지를 않았고요.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대충 해서 얼만히 뭐 부리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사진을 찍긴 했기 때문에 찍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원본이 있다면 예전에 찍었던 원본이 있다면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이 부분도 원활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많이 하시기에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냥 고수준 정도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문제는 이 봉인지 훼손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서도 일종의 펀더멘탈 이슈 근본 이슈에 해당하거든요. 근본 이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만일에 원고 측 변호사들이 과거에 사진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문고리가 심지어는 어떤 분이 또 제보를 주셔가지고 문고리 위에 먼지가 많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자세히 봤는데 먼지가 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부분이냐면은 문고리가 있고 그 문 위에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먼지가 많고 문고리 이제 실제로 돌리는 부분은 먼지가 좀 너무 적게 있었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걸 또 촬영하고 싶었지만 참관자는 사진을 찍지 말아라 이렇게 또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원활하게 또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짜 원고 측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이제 3차 재금표인 서울시 영등포 올 경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원에 있는 투표지들을 다시 또 갈아치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차 재금표인 오산시의 경우에는 더 철두철미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법원에 있는 것을 갈아치운 다음에 순차적으로 지금 재금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투표지 보관에 대한 봉인지 문제랄까 전혀 검증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어쨌든 곤란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